안녕하세요. 웹동네 운영자 딴동네입니다. 저희 웹동네 질문과 답변에 책 관련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. 274번 답변을 해드릴게요. 보시면 텐메뉴인데 요점은 여기에서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소스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무엇인지 특히 이렇게 가로를 두 번 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. 맞죠? 다행히 여기 미리 저희 웹동네 회원분인 햄토리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올려주신 것 같아요. 일단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 시작 전에 디스 이용도 및 사용법을 몰라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지푸신 것 같아요.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이 디스 특히 제이콜을 썼잖아요. 제이콜에서는 제이콜을 알기 위해서는 이 자바스크립트 돔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.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나중 문제고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충실하게 이 부분을 하고 이제 다음에 이 디스가 나오면 그때 디스를 공부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. 참고로 디스는 저희 웹동네 책 세 번째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. 클래스 부분이거든요. 사실 클래스는 이 아니 디스는 클래스와 많은 연관이 있거든요.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자면 상권이 있으시다면 상권에 디스 부분이 나오거든요. 그 부분은 그냥 미리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해되면 좋고 이해 안 돼도 네 좀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초보자를 정복 초보자를 초보를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의 그 근거가 디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사실 디스를 모르고 특히 제이콜이나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를 모르고 코딩을 한다는 건 좀 웃긴 거거든요. 아무튼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저희 함수단이 코딩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 셀렉트 셋셀렉트 아이템 있잖아요. 요거는 선택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에 선택된 게 있으면 그걸 비활성화하고 신규로 클릭한 애로 활성화 처리하는 거 이 기능을 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템 메뉴를 누르게 됩니다. 그러면 그 템 메뉴를 선택하는 걸로 돼야 하잖아요. 그죠? 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셀렉트 셋셀렉트 아이템 요 기능이 있으니까 얘를 사용하려면 호출을 해야 하잖아요. 여기까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.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한 거예요. 만약에 이게 함수로 안 빠져 있으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 클릭 이벤트 있잖아요. 여기에도 똑같은 소스가 있게 될 거예요. 그렇죠? 우리는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선택 처리를 하는 애를 이렇게 함수를 만든 거예요.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지만 됐죠? 자 클릭을 하면 클릭한 애를 넘겨야 하잖아요. 선택 되게끔 해야 하잖아요.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. 이 부분 그냥 디스를 넘기시면 안 돼요. 왜? 여기서의 디스는 클릭한 애거든요. 메뉴? 정확하게 말하면 자바스크립트 돔 객체예요. 디스라는 거죠.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 보세요. 셀렉트 아이템 있잖아요. 셀렉트 아이템 여기에서는 여기 보면 제이콜이 기능을 사용하거든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제이콜이 기능. 에드 클래스는 제이콜이 기능이거든요. 즉 자바스크립트 돔 객체인 디스에는 없어요. 그 기능이. 그러니까 디스를 그냥 넘기면 이거 실행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일명 형변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형변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 이 자바스크립트 디스 있잖아요. LI잖아요. 우리 LI 즉 LI를 나타내는 자바스크립트 돔 객체거든요. 이 객체를 이 달러 이 달러가 보세요.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. 괄호 두 개를 열었다.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제가 책에서도 설명이 됐지만 이 달러는 함수예요. 함수 함수에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막 이렇게 두 개 괄호로 친 걸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해석을 하시면 돼요.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달러는 함수예요. 근데 뭘 넘기는 매개변수 값으로 자바스크립트 돔을 넘기는 함수인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되었냐. 리턴 값이 있거든요. 이 리턴 값을 넘기는 거예요. 셀셀렉트 아이템의 리턴 값은 제이코리 객체를 넘기게 되거든요. 여기 햄토리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.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이 기능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기능이냐면 어떤 설명이냐면 저희 2권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자바스크립트 돔 객체를 관리하는 제이코리 객체가 만들어져요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런 유용한 에디클래스 같은 기능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. 즉 자바스크립트로 하면 이거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로 하면 좀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코드가 길어진단 말이죠. 근데 제이코리에서는 그런 좀 귀찮은 작업을 우리 대신에 다 해놨다고요.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돔 객체를 제이코리로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. 아시겠나요?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시면 알려고 하시면 아마 더 손해할 거예요. 그냥 일단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저희 웹동네 책 1권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. 일단 쭉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2권도 제이코리 있잖아요. 한 번 쭉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러면 모르는 부분들 나오거든요. 그때마다 저희 웹동네 이렇게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 아무튼 가능한 빨리 그 책을 한 번 쭉 보시고 궁금한 부분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내가 뭘 이해를 못할까 이렇게 정리해서 그 부분만 마스터 나가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. 네 됐나요? 네 이상입니다.